안녕하세요. 아 너무 좋아요. 아이 좋아. 테레일러 촬영 왔습니다. 오늘 되게 힘든 촬영이 될 것 같아요. 뭐야, 뭐야, 뭐야? 진짜 운동해? 카운다운 카운다운 아 이선이 되게 소름 돋는다 단춘? 아 민망해라 이거 페이크죠? 진짜 갑자기 튕겨지면 여기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지금 나오는거같아요 옆으로 돌아있잖아요 여러분 신기한 세계를 바꿨는데 창만 여섯착 아니다 아홉착입니다 세월이 계속 바꿨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건데 잘 모르겠지만 시퍼 잠긴거인게 바지 디자인이요 저 막추면 되는거 아니야? 막추면 되는거 아닌가? 막추면 되는거 아닌가? 네 굉장히 덥네요 갑자기 여기 아 이게 상체를 많이 찍었구나 어 형 pix 마 와 진짜 절차니 힘들다 어떻게 이렇게 팔까네 우리가 지금 여전히 열정으로 좀 더 어려운 길을 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없으니까 되게 민망하다 이런 이런 소리날 것 같아 봐봐 손대 아 너무 않게 풀어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. 오, 프리스타일. 마크지나 해볼까?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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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박이야, 이거. 방법을 써야겠어, 진짜. 아, 고거지. 손이 나쁘지, 이거, 이거. 똑같이! 어린 시절! 아이고! 아이고! 원래는 사실 여기 내복이어야 돼. 그 시절. 정말 너무 일단은 소름돋고요. 그리고 이 옷을 똑같이 만들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 영상 모니터를 보는데 그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. H.O.P.E. 꽃반지. 스마일. 자, 여러분, 봐보세요. 내일 했어요? 컷은 되지만 나는 컷 될 수가 없다. 하하하하. 아, 슬픈 현실. 오직하네. 안 열리는데요? 대체 그 안에 이제 BTS 앨범의 트레일러를 찍게 되었는데 저에게도 도전적인 이런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아요. 슈가 형이 인트로를 찍었고 제가 아웃트로를 담당해서 Evo라는 곡으로 뮤직비디오를 찍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처음 해봤던 것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쁜 세트에서 또 이렇게 리프트 하면서 춤도 쳐보고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. 이 곡이 빨리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세트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